사회생물학 결과의 평등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만 진화심리학과 화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재천은 페미니즘이 여성중심주의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적어도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여자들의 지배가 아니라 양성의 평등입니다. 그들은 남성중심주의 또는 남성우월주의를 여성중심주의 또는 여성우월주의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재천은 암컷의 선택이 성선택이론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일부일 뿐입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잘 보이면 암컷에게 선택받아서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컷을 강간하는 길도 있습니다. 수컷이 대체로 암컷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강간전략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수컷이 암컷보다 힘이 세도록 진화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암컷의 부모투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컷들 사이의 짝짓기 경쟁이 훨씬 치열합니다. 수컷은 다른 수컷들을 제압함으로써 암컷을 차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컷이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산압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수컷이 암컷보다 힘이 세고 산압다면 온갖 방면에서 암컷을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침팬지 사회와 인류 원시 사회를 포함하여 온갖 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반 침팬지 사회에서 암컷이 서열 낮은 수컷과 섹스를 하면 서열 높은 수컷이 암컷을 두들겨 팹니다. 최재천이라면 이것도 암컷의 선택권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재천은 다른 영상에서 일반 침팬지 사회와 인류 원시 사회에서 암컷들이 수컷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돌대가리 페미니스트들의 선택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